오늘 이슈는 젖소 농장 분실지갑 장시간 근무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젖소 농장. 그런데 이게 뭐죠? 젖소 몸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기까지 프랑스 한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한 이곳은 한 유명 기업에 소속된 동물농장이라고 합니다. 구멍이 난 곳은 소화기관을 관찰하면서 직접 먹이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죠? 해당 기업은 메탄가스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젖소들에게 실험을 하는 거라고 해명했지만 보호단체는 우유를 더 짜내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부 농장에선 생산량이 줄까 봐 송아지에게 입마개를 채우고 가시 바뀐 콧두레를 달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우유라면 어디 마음 편히 먹을 수나 있을까요? 글로벌 양심 테스트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 열렸습니다. 세계 40개국 355개 도시의 공공기관 등에서 이거 누가 잃어버린 지갑이에요? 하면서 지갑을 건네고요. 100일 이내에 주인에게 회수 연락이 갔는지 관찰했어요. 자 돈이 들어있지 않은 지갑 13.45달러 같은 지갑 98.15달러 같은 지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더 갖고 싶지 않을까요? 노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수록 지갑을 돌려주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아직 살만한 세상인 건가요? 연구팀은 사람들은 사익보다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신경 쓴다. 즉 돈보다는 정직하다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은 이 실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우리 혹시 다른 사람 지갑 주면 꼭 돌려줍시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훅 흘러버린 시간 업무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죠. 이렇게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팀에서 근무 시간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1년에 50일 이상인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9% 커졌고요.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면 무려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장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신체 활동량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아질 뿐이죠. 나이가 많은 연령층보다 50세 이하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뇌졸중은 겨울철에 더 많은 걸로 알려졌지만요. 사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도 조심해요. 탈수로 몸소 수분량이 줄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필요하고요. 팬트 및 스트레칭으로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한 김에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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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하면서 월요병 합파합시다. 안녕! 저 폭풍 선수 뱀뱀 assert 감사합니다.